기타 작업에 차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문제는 5문항에 주어진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5문항 서식을 지정하는데 첫 번째,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나 키보드 딜리트 누르셔서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영역의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차트 디자인 탭에 가셔서 빠른 레이아웃에 가셔서 세 번째에 있는 레이아웃 3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우리가 바꾸고자 한 내용은 3차원 문꾼 세로 막대형입니다. 세로 막대형에 가셔서 네 번째 3차원 문꾼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안쪽의 차트에서 의미의 막대를 선택하시거나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클릭하신 다음 차트 영역 서식의 3차원 회전에서 X회전, Y회전에 각각 값을 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로 갑축,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축 서식에 오셔서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을 클릭합니다. 축 옵션에서 기본 단위를 현재 5천으로 되어 있는데 만으로 수정하시고요. 다음은 근로장학 계열은 근로장학 계열은 회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근로장학 계열은 세로 막대 모양을 전체 원뿔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요. 전체 원뿔형을 선택하시고 원뿔형으로 한 후에 데이터 레이블에 데이터 설명선의 값만 추가하여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학에 전체 원뿔형으로 세로 막대 모양을 변경하셨다면 세로 막대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설명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선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의 레이블 옵션에 오셔서 저희는 값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항목 이름에 대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인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차트 제목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 또는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하시면 돼요.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 다음 수식 입력줄에다가요. A1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등호를 입력하시고 A1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형 스타일인데요.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고요.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색 윤곽선의 파랑 강조 1을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 A1셀과 연동하고 색 윤곽선 파랑 강조 1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그림자입니다.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의 효과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고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아까 효과에서 그림자 주실 수 있어요. 미리 설정을 이용하셔서 그 다음 테두리는 체육인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도형 윤곽선은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테마색이네요. 한금색 강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한금색 강조 4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테마색에 가셔서 한금색 강조 4 클릭하시고요. 물론 여기 테두리에 오셔서 색깔에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제 화면이 잘려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도형 윤곽선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께입니다.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두께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두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 다섯 문항에 차트 서식을 적용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내용이 맞게 차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차트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